네, 우리 더운 날씨에 일부 수화 분석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론, 대안과 비전 제시, 이거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15가지를 나눴는데, 전반부의 10가지는 국내적인, 대내적인 대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는 대외적인, 대북, 그 다음에 대미관계.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은 좀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부는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될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안 중에 첫 번째,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이란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발상. 사이로 청소. 우리나라 AC, BC. 바뀐다고 그러죠? 요즘에 AC가 뭐예요? After Corona, Before Corona.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지금 바뀌어갈 것입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지금 뭐 400만 이상, 미국에만 12만 명, 6.25 전쟁의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어요. 지금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지금 남미로, 인도로 막 세계적으로 확산되죠. 베이징까지 지금 막 확산됐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 된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사이로 청소한, Before 사이로, After 사이로. 저는 아주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한 명의 슈퍼스타, 지금 절대자도 잘 안 믿는 그런 추세인데, 어떤 사람, 뭐 김영석 교수나 옛날에, 그 정도 어른이 아니고는 한 사람의 말을 지금 듣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중에 도깅개 낀 지도자 나와서 한다고 그 사람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빨은 이미 그 전략을 버렸어요. 한 명의 슈퍼스타 키우는 것보다 같이 집단으로, 그래서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애국활동을 할 때도요, 이걸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만, 나만,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더불어서 집단으로, 통합, 나중에 하겠지만 통합이란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은요, 5천 년 동안 통합이 안 되고, 교회 내에도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통합 안 되기 때문에 좌빨은 통합이란 말 안 씁니다. 대신 쟤네들은 연정연대를 하죠. 통합과 연정연대 뭐가 달라요? 통합은 니네 단체 버리고, 내 단체를 내 밑으로 겨들어오라는 얘기고, 연정연대는 평상시에 자기네 단체 활동을 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확 모였다가, 또다시 흩어지고 모여지고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니네 통합당 통합만 해주면 우리가 이기겠다. 무슨, 니네가 한국민의 DNA를 이겨? 안 되잖아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얼마나 갈라져 있는 게 5천 년 역사인데, 통합이 됩니까? 통합 안 돼요. 통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한 대면은, 몇몇 중요한 단체, 연대하고, 그냥 기차 굴러가면요, 지질 개는 짓고, 탈 사람들은 타는 거예요. 좌팔들은 그렇게, 전체 다 모은다? 무슨,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시민단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보수 통합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 가서 배우십시오, 그냥 부서에 들어가서. 무슨 단체에, 쥐뿔도 모르면서 무슨 보수도, 당신이 뭔데, 당신 경력이 뭔데, 무슨 보수 통합을 해?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통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싱크탱크의 설립 및 정책, 전략, 전술 개발. 싱크탱크가 많이 생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승만, 역사, 역사 문제 계속, 지금 여기서 뭐 이제, 일기, 일기 자꾸만 나오잖아요. 이제 강사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 누가 안 해줬잖아요. 대통령이, 옛날에는 국민교육 통해서 마야, 귀에 딸딸딸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가르친다는 게, 손, 좌빨교육, 성평등교육, 쓰레기 같은 것들만 우리 애들이, 그러면 전교적 때문이다라고, 30년, 40년, 50년 전교적 때문만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홈스쿨도 하고, 우리가 해야죠. 이건 싱크탱크가 해야 됩니다. 다양한 싱크탱크가 되고, 거기서 좌빨들하고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정책 전략, 통일 전략은, 대외 전략은, 국방 전략은, 지금 그런 걸,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해야 돼요. 아니, 회리티 재단은, 처음서부터 그런 거 한다고 시작했습니까? 애들 뭐, 13명 청년들 불러낳고, 허름한 창고에서, 뭘 나라를 격렬한다고, 그때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인재들은 넘치도록 많아요.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 애국 현장에 나오니까요.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각 분야분야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단은 돈 드릴 수 없으니까, 노력 봉사로, 달란트 봉사로, 우리 재능 봉사라면서, 우리 자체가, 핑크탱크가 되는 거예요. 각 분야에, 여기 국제회계사는 계시고, 저쪽에도 뭐, 회계사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분야 하면, 그게 핑크탱크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다섯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드바이저 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방송도 몇 번 했는데, 그런 분은, 문재인이 정말로 나라로 새길, 정책을 개발한다 하면, 경제정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관심 없는 거 알거든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지금 이상준 회장님은, 전자정보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후진국가에, 전자정보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걸 다 하는데, 자기 돈을요, 지난 5년 동안에, 26억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그런 나라들, 전자정보하는 꿈을 실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는 애들에게, 눈을 반짝반짝하게 해주겠다. 내가 70부터 80까지, 내 건강 허락하는 한, 10년 동안, 내 자신하고 약속이다 해서, 그 고생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어댑트 됐어요. 한 개인이 하는 데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띵크탱크, 넘치고 넘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래서, 다양한 띵크탱크가 설립되고, 거기서 정책, 전략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보면, 페이드 스태프, 연구원도 만들어서, 그런 연구가, 탁탁탁 보고가 나가면, 그게 이제, 정치가들에게, 농락질 당하지 않는, 국가를, 국민들이 함께 경륜하는, 그런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선진화에 걸맞은, 국민의식의 선진, 국민의식, 국민의식, 국민의식이요, 우리가 상당히 높이 깨어있는 국민인데, 훈련 받지 못해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국민의식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장 잘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한국민이 가장 못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국민이, 정치가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민이 가장 못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정치하겠다고 나서니까, 우리나라는, 역에 대한, 이 에너지가, 다른 방법으로, 가장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한류,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화유산이요. 지금, 월드 헤리티지,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유적지 있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숫자로 치면, 120매디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 인구 숫자로 따져도, 한참 뒤로 가는데, 문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는,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4위 내지 5위예요. 기록, 기록유산하고, 그러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 서양, 중동을 비롯해서, 우리의 노래, 방송, 음악, 이게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국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한다, 잘한다 힘을 보태주면요, 우리 국민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BTS, 이번에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성향의 영화라고 하지만, 기생충, 이런 거 하나가, BTS가 하나 벌어들이는 돈이요,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얼마, 몇 년 사이에, 53조의 경제 가치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어느 기업이, 이 노래 그룹이 하나가, 53조의 돈을 만들어냅니까?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더라도, 문화, 좌팔들은 이미 거기에 눈을 떠갖고, 문화란 이름으로, 정부 기금을 만들어, 부산에 내려가니까요, 어떤 단체에 보니까, 1년 예산을, 350억인데, 딱 보니까, 이건 정말 동네 자치야. 그러면서, 스태프들 다 고용해갖고, 정부의 돈 받아서, 적당한 일하면서, 정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는 벌써 우리보다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태극기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문화, 역사,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DNA에는 있어요.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식이 좀 선진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긴 텀으로 봐서, 30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선진화는 이루어졌는데, 국민의식이 지금, 후진에 멈추지 못하잖아요. 민주주의, 여러분, 우리 여기 민주주의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토론 문화, 토론 문화서부터, 민주주의 의식, 이런 국민 선진의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세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발전됐는데, 거짓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속이는 것, 사기, 이 극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식이, 아, 손해보더라도, 저는, I'm Jew, 고급 보석상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라고 대답 안 하고, I'm a Jew, 무슨 말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그 말은, 유대인은 거짓말 안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갈아싸인 받아오라고 해도, 받아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재주가 뛰어나고, 찬 재주가 뛰어나고, 잔머리, 거짓말을 잘하는 게,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은요, 여러분과 제가 고통 속에, 우리 자식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경제 선진화에,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할은, 정치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탱크 탱크 시민사회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안 드려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대로 좋은 걸, 교육을 하면은, 전교적 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인재 풀 가동,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 정당에 들 붙어서, 나라의 기금만이 받아오는 정당이, 정치가 아니라, 헤리티 재단 같은 경우는요, 25불이 최저인데, 1년에, 25불서부터, 50불, 100불, 1만 불, 5만 불씩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받는 돈 별로 없어요. 이 시민들에게 받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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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같은 돈이, 80%예요. 그러면, 거기 멤버십이, 지금, 제가 몇 년 전 조사한 거를,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50만 명의 정당보다, 멤버가, 나라의 장래와 정체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금을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요, 그런 단체가, 2천 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훅스러운, 한미동맹 파괴, 훅스러운, 남북 통일 파괴, 이 정도로 파괴하는 놈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다 맡기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살아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넘쳐나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는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풀은요. 저는, 차라리, 인제를 할 때, 정당 정치에 한가발 공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그룹들이, 지금 뭐 빅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띵크탱크도 같이 만들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우리 인제풀을 만들자 하면, 그래, 인제풀을, 국방 분야,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언론 분야,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 이유를 쓰고, 이 사람 경력에 대해서 써라 하면,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평상시에, 아, 경제 분야, 1위에서부터 100위, 언론 분야, 100위, 쫙 뽑아 놓으면요, 검증 더 치고 하면, 왜, 닭화산 타고, 뭐 그놈들 밀실 정치에, 인제를 뽑습니까? 평상시에 우리나라 얼마나, 해외 인재도 있고요,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못하겠어요? 맘먹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맘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인제풀을 평상시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발굴해내지만, 왜? 보수의 인재가 없다? 무슨 개뼉다이 같은 소리입니까? 보수가 인재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한데, 인재가 넘쳐나죠. 그런데 정치권에만 자꾸만 쓰레기 같은 정치권에만 들었으려니까, 인재가 없죠. 정책 반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김종인 같은 역할을 하려면, 어느 대학교 총장님 하나 모셔다놔도, 아니면 기업재 회장님 하나 모셔다놔도, 그 정도 역할 감당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김종인 밖에 없어요? 자꾸만 정치인들, 그런 쓰레기들만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나무래 그 밥이죠. 태극기 운동에도, 제가 주변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어떤 자리를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분. 제가 요즘에 정동원이 하동에 갔는데, 거기 군수님 제가 만나보고요, 홀딱 반했어요. 아, 저런 분은 내무부 장관, 옛날에 내무부 장관 시켜도, 지금 이놈보다 훨씬 잘할. 가슴이 퍽퍽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야, 이걸 시골구석을, 세계화를 앞장서는데, 그 생각이요, 하동을 세계화 도시로 만들어서, 봉익인선달 같은 역, 이번에 정동원도 그 양반이 개발해줘서,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요, 중앙에 와서, 그 실력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인물들이 넘쳐나 바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 위주에서, 가치 목적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개인 슈퍼스타 하지 말고, 아, 우리 보수 가치에 맞는 인물인가, 보수 가치에 맞지 않다면, 김종인, 써지 말아야지, 김병준 왜 씁니까, 왜 저런 놈들을 보수 정당이 왜 들었어요, 왜, 인물 위주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아죠, 가치에 맞지 않는데, 갖다 쓰니, 그놈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감추면서, 이 당에 와서, 행세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해골이 복잡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래도 됩니다, 왜,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 기능 분야에 전문 분야가 다 있는데, 뭘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까, 슈퍼스타, 우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인물 위주의 아니라, 아, 이 사람 한 인물이 어디 있어, 황교안 아니면 대안이 어디 있어, 전 대안이 많은데요, 뭐 황교안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안이, 언제 우리가 백미터 뛰어서 검증해봤습니까, 통합하지 말고 이제는 연대, 통합이란 말, 보수통합, 아, 이제 정말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보수단체 통합, 안 썼으면, 연대하면 돼요, 몇몇 마음에 맞는 단체들, 하다보면요, 짖을 사람들은 계속 짖고, 반대할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할 일들은 하는 거예요, 금지금지간 단체, 연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좌팔들이 잘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중도층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전략, 뉴프레임 개발, 중도층을 개발, 보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태극기 운동만 갖고, 박근혜, 이승만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근혜보다 더 폭을 넓히려면,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서, 오천년 역사, 뭐 김정민이 조금 역사, 동북아를 얘기하는데, 신백강 박사의 역사는요, 중국의 동북 공정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만한, 한학을, 학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신백강 박사님, 그 유튜브에서 좀 보세요, 저 집사람에게도 좀, 아 좀, 이런 연예울 앞으로 프로그램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좀 역사 좀 공부해요, 왜?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야 우리 한민족이 대단하구나, 이놈들은 백년에 초점을 맞춰서, 애들을 쪼그뜨리는데요, 오천년, 칠천년, 누가 세계 역사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얘기합니까,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요, 홍산문명, 우리, 우리, 우리 문화가, 단군신화라고 하지만, 신화가 아니거든요, 역사거든요, 홍익인간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보다, 더 오래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문명, 저 러시아, 유럽서부터, 알래스카 여기까지, 다 다스린, 그 문명이 바로, 홍산문명이거든요, 그 홍산문명의 중심이 바로, 동의족입니다, 우리가 그 피가 있어서, 이렇게 세계의 문화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조금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요 백년 좌파 우빠 갖고 싸우는 건, 어린애들 장난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고, 국민을 쫌패기 국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더 심화돼서, 이제는 홍산문명까지, 우리 홍익인간 정신까지, 거기 보면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어느 나라가, 그런 건국이념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홍익인간 제세이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 속에는요, 이런 민주주의도 깜빡 죽을, 그런 대단한 정치 통치 이념도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애국활동,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많이 시도해보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 저, 이승만 학당, 그 다음에, 저기, 리박스쿨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시도합니다, 어떻게 보수들도, 돈벌이를 하면서, 젊은이들도 돈벌이를 하면서, 애국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하거든요, 낮에, 은퇴한 사람만 나오지, 낮에 청년들이, 어떻게 지폐에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지폐 확산성이 없는 거거든요, 실패예요, 그러면, 그 중에 좌빨들은요, 이미 돈 버는 단체들을, 수도 없이 만들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서부터, 그런 걸 통해서, 기업에서 뜯어내고, 자기네 월급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미소금융이나, 수많은 단체들, 만드는 그런 게, 제도가 국가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제가 아는 분도, 나영수 목사님, 서경석 목사님이, 나영수 목사님이, 사업가 출신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워낙 뛰어나니까, 서울로 피카배학과 한 몇 년 동안, 나눔과 기쁨, 그걸 살렸습니다, 제가, 나영수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런 분을 한번 기회가 돼서 모시면요, 애국운동, 그다음에 소규모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돼야, 젊은 층들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위에서, 지금 손혜수 대표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덟 번째, 우파 유튜버 언론 매체들과, 자유보수 우파 언론 매체 설립,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바꾼다 하는 거는요, 새 창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론 매체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환경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기업의 사회 환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런 거를 위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고, 이전이 있으면, 빚어있는 곳에 돈은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아스팔트 자유 우파 운동의 진화 및 전략적 투쟁, 저는 이게 아스팔트 운동 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안전 재미가 들렸어요, 토요일만 한 번 하면 끝나고, 무엇을 하는 짓들도 다 알아요, 좋지 않게 쓰는 방법도 보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제는 아스팔트 운동으로 뭘 다 이뤄낸다, 아니 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스팔트로 다 이뤄냅니까,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 우리 국가를 격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나왔지만, 이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길게는 한 20년 동안에, 아스팔트 보수 우파 운동을 했다지만,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한계를 봤어요, 우리의 능력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 좌팔들이 어떻게, 광장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뭔가, 광장 운동 이외에, 쟤네들은 주중에 뭘 하는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보수하고, 어떻게 교육을, 기급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략적으로, 무식하게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안시정 싸움이나, 그 다음에 양만춘, 아니면 살수대첩, 중국의 거대한, 그 숫자하고 우리나라 싸웠을 때, 전면전을 붙어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특수전을 썼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적의 어떤 점을 공격을 해갖고, 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쟁을 하려면, 그래서 집단지성과 집단 리더십이 필요하고, 거기서 전략전순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강력한 자유통일 비전 제시 및, 개몽 확산 운동, 저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삐라를 통해서, 뭐 우리를 대대적으로 협박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또 놀아놨어요, 미국까지 놀아놨는데, 자기네는 적당히 치고 빠지는 수법을, 이런 대로 항상 하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수도민, 수도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도에 공급하는 쌀인데, 평양에 공급하는, 평양시민이 한 280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층이 30만, 그 중에 더 핵심층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 10만 명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머지 개돼지는, 굶어 죽건, 맞아 죽건, 얼어 죽건, I don't care, 근데 이놈의 현 정권은, 2,500만 나머지 주민은 생각 안 하고, 그 정권과의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 국민 2,500만 주민을 생각했으면, 대북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되죠, 요번에도, 그래 장마당 다 떨어지지, 북한에 지금, 모든 걸 제재하기 때문에, 돈줄 다 막히는 데다가, 오토 원비와 아버지가, 귀신같이 돈을 찾아내서, 김정은의 돈줄을 다 차단했거든요, 죽을 판인데, 오죽하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달러 감춰놓은 것까지 다 개워놓는, 아주 고도의 전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보위성 직원들까지 3개월, 작년 말에도 배급이 중단됐는데, 아니, 우리나라 여기 청와대 경호실에, 월급이 중단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겁니까? 평양의 수도미가 공급이 3개월 중단이 돼갖고, 잘못하면, 뭐 남한 혁명보다, 자기가 뜯어먹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 내부 무마용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결집시킬까 해서, 사람들을 보고, 남한의 삐라 때문이다, 남한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다 남한 때문이다, 해갖고, 내부 결속력, 단속력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하다 보니까, 한국에 요즘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삐라 내용이, 뭐를 이번에 인쇄를 했는지 아십니까? 삐라 내용에,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비의 사실도 있었고, 또, 여기서 김정은이가, 백두산 혈통이라고 했는데, 후지산 혈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그게 좀 나왔고, 그게 사진 나오고, 또, 추잡한 밤생활하는 나체,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그 사진을, 그걸 보냈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아들에게 아파트 불법으로 물려준 거, 가족에 대한 비리, 터뜨리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터뜨리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놈들이, 나체 사진이라고 해요, 북한 방북했던 놈들이, 성직자들, 정치인들, 이놈들이, 씨를 뿌려놨거나, 사진에 찍혔거나 하는 게, 삐라에 와서 떨어지면, 지금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박상학 죽이려고 그러고, 뭐 삐라 반대를 하겠죠, 자기네 나올까봐, 이름 나올까봐, 근데 저놈들은, 김정은도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버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3만 5천명의, 핵복당 같은 탈북자들과, 미국의 첫 버전, 남한의 보수 우파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김정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넘칩니다, 그게 지금 안되서, 저는 그 분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지금 힘여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피 흘림이 없이, 내부에서, 왜 이런 놈을, 지도자로 믿고 있느냐, 니네가 스스로 죽여라,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통일로 가자, 그게 우리가 생긴다, 그거, 내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 가장 잘할 사람이, 탈북자인데, 이놈들은 탈북자들, 이렇게 막잖아, 모든 지원해 준 거, 다 끊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 다 끊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탈북자들이, 인권탄압, 최악의 인권탄압이, 북한보다 지금, 남한에서, 현 정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에 심판받을 거예요, 이걸 이제, 국내에 대한 대안,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대미, 대북관계입니다, 저는, 열한 번째, 열한 번째, 김정은 정권 붕괴입니다, 이게 뭐, 힘든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아주 귀한 선물을, 세 번을 북한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냐, 대통령 암살, 1968년, 1.24 군부대, 백주대낮에,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청와대에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실패했잖아요, 아주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언제예요, 74년, 8.15 경축사, 장충체육관, 8.15 경축사에서, 문세광, 간첩을 시켜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또 시해하려고 하다가, 피하고, 유경수 여사관, 애굳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1984년, 10월, 10월, 10월달인가요, 83년에, 예, 그때, 범아, 국립묘지에, 대통령과, 중, 요인들이 갔는데, 다행히, 그때, 늦었어요, 대통령이, 앞, 간 사람들은, 정부, 장관들서부터, 19명인가, 현직,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거 폭탄을 눌렀는데, 처음에 거기 왔을 줄 알고, 눌렀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동방예유지국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물, 세 번 받았는데, 우리도, 세 번은 선물 줘야, 예유지국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도, 세 번은 선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선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나쁘잖아요, 귀한 선물을, 세 번씩 받고, 선물 줘야 돼요, 김정은 정권, 회담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해보세요, 회담을 통해서, 무슨 북핵 문제, 저건, 종북 좌빨 도려내듯이, 이 3대 세습 정권은, 도려내고, 이건, 파괴시켜 죽여야 됩니다, 공작, 네, 세 번은 해야지, 삼세 번, 우리 두고, 그래서, 이 작업을, 탈북자들은 지금, 하려고 그래요, 복숭 걸고 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이미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내 가족이 있으면, 짐이 되니까, 이제 마음껏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 온 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있어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이 정체, 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인이 떠들어도, 정신적인, 사상적인, 보급로가 끊기면, 자기 끝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든지, 부엉이 바위로 가든지, 이제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 탈북자들과 함께, 붕괴, 교체,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한민족 네트워크와 한류를 통한, 보수 우파 자유운동, 통일운동, 전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계에는, 유대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많이 퍼져 사는 게, 더 많은 나라에 퍼져 사는 게, 대한민국, 전 세계 180개 국가에, 740만 명이, 어느 나라가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한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게 북방 알탈 계통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저도 그래갖고, 34년 전에, 이민을, 태평양 이민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220만, 중국에도 한 200 몇 십만 있죠, 전 세계 740만 동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류문화가,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회에서 살면서, 한류문화의 전도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 자유 우파 운동은, 이제는, 통일 코리아는, 반드시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저 김정일, 삼김씨 일관은, 무너질 것인데,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요, 저는, 기전을 크게 품고, 이미 한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확인됐듯이, 이제는, 자유 우파, 통일된 코리아,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던, 인류 공영에, 우리 코리아가,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연구한 것을, 젊은에게, 특수 제기해보죠, 이야, 보수골통인 줄 알았더니, 이 보수 어르신들,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네, 그래, 애들을 좀 감동시켜야죠, 맨날 문제의 미판만 하고, 이직거리하고 있으면, 누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그럴 충분한 자산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다음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민간 대미 외교, 제가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게, 우리 빅텐트 리더들에게, 이제는, 이 관장운동 그만하고, 지방으로 가십시다, 지방으로, 100% 했다면, 이 서울시내 하는 건, 50% 이하, 30%로 줄이고, 나머진 지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돈을 준 기금을 모아서, 워싱턴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합시다, 지금 이 좌발들은요, 이 종북을 지지하려고, 좌발들은 민간단체와 정부에서, 돈 쓰면서, 두 가지, 북폭만은 하지 말아라, 북폭을 하면은, 김정은이 다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개성,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대북 제재, 얼른 풀어라, 이걸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에게, 돈 쓰고, 밥 사주고 하면서요, 로비 활동을, 아주, 워싱턴에 지금, 돈 잔치예요, 좌발들 때문에, 그거 안 받아 먹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다 받아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놈들은 내놓고, 내가 좌발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난체들, 워먼 크로싱, 뭐 이런 것들을, 앞장세우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북한 주민 주민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좌발들은, 그짓거리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태극기만 들고 있으니,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워싱턴 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대수장서부터, 뭐 고교연합, 그다음에, 전군구국동주의, 뭐 한변, 외교관 모임, 교수들의 모임, 얼마나 뻑적지근한 단체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체를 보내서, 우리 통일문제도 논하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논하고, 왜, 장시 잠깐 없어질, 정권과 정권에, 맺은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맹은, 미국과 한국이 맺은 것이, 트럼프와, 문재인이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일부, 써넣빠진 대통령이, 이럴지 몰라도, 통일정책과 한미정책, 한미동맹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법제화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 85%, 90% 이상이, 더 견고한, 한미동맹을 원하는데, 이 미친 정권인 걸,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당신들이 상대할, 한국 국민들이다, 북한 주민들이 있다, 이런 거를, 로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 한국에,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띵크탱크로 키워줄 사람, 유학으로, 아니면, 연구기관에 초창해서, 키워줄 사람, 한국에 인물이 많구나, 저는 요즘 젊은이들하고, 그런 그룹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띵크탱크를 통해서, 아, 저분들은 바로 소개해줘야 했다, 자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단번에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키워줘야 돼요, 10년, 20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물을 키워야 돼요, 도비 활동해야 됩니다, 애국운동,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당으로, 바지까래기 부잡고, 늘어져야 될 게, 미국이고,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은 건, 한국은 그냥, 경제고무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가들이, 뭐, 한교안이든, 나서서 했으면 되는데, 거기, 외교화를 갔다 하는 놈, 한 번도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지만, 이제는, 정당에게 맡기지 말고요, 우리 전직, 현직, 얼마나 보수, 애국 시민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만나고, 거기서 포럼도 만들고, 이제는 미국 정가에, 미국 정가에 가면요, 떠들고, 과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미국 정가의 중심에는, 한국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 한 번 와봤자고, 누구 압니까, 정상회담 한 번 한다고, 그게 뭐가 이루어져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구워삶아야 되는데, 누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성향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비 활동도, 제가 알고 있는 젊은 그룹 중에는, 자기 회사에 돈을 들여서, 벌써 애들을 키워서, 로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애국자들도 있어요, 태극기만 들어갖고, 다 애국자가 아닙니다, 먼 장례를 보면서, 아, 정말 저런 사람들을, 내 돈을 빌어서 키워야 되겠다, 제가 그런 젊은이들을 보고, 정말 감동이 돼서, 아, 리더급들에게, 내가 한번 모임을 추선하겠다, 미국 쪽에도 추선하겠다, 저런 사람들은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왜, 먼 돈을 벌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데, 먼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천 페이지짜리 연구 논문을 벌써 써놨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보수예요, 정치권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면, 인물이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몽골과, 경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중국을 봤는데, 중국은 우리가 적이잖아요, 영원한 적이잖아요, 우리의 분단을 가까운 아주 중심인데, 그래, 할 수 없지만, 중국이, 롯데 하나 죽이는 거 보고, 혐한을 통해서, 중국이 땡깡을 버리면,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세요, 지금 이상준 회장님은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더니, 동남아시아 눈이 시장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왜 동남아시아 10억 인구인데, 여기에 눈을 안 돌리고, 중국만 바라보느냐, 신사대주의,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넘어서, 인도, 지금 몇 년 있으면 인도보다,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요,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중국만 벗아다보지 말고, 인도하고, 묘한 관계거든요, 인도 우리가 제2의 대안으로 활용한, 인도네시아,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 이번에 브라질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브릭스,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새로운 강국들 아니에요, 인도, 거기에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눈을 보고, 정부에 관심 없는데, 거기 뜨고 있어요, 일본이 다 잠식을 하는데, 일본이 요즘에 신뢰를 잃으니까, 비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첨단 산업서부터, 한류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맨 친중파만 있는데, 친인도파도 만들고, 브라질도 만들고, 지금 눈을요, 중국에서 좀 돌릴 줄 알아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그 대가리가 없거든요, 그건 민간인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자기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해주고, 정치에 반영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우리와 피와, 피가 같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저, 헝가리, 핀랜드, 터키, 네팔,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여기다 우리 한문화권이거든요, 이런 문화권을, 우리가 정치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화권 다 받아들여서, 문화 연구하고, 역사 연구해봐요, 중국 아마, 정말 긴장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니까, 도와주면서, 그런 나라, 지금 한국말 배우려고, 이런 나라들은요, 한국을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가듯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장점, 선진국 됐죠, 방대국 됐어요, 경제 잘 살고, 한류문화를 통해서, 한국이 자기네보다 월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야 우리와 같이 한번 미래를 도내고자 하면서, 그런 나라들과 수많은 관계를 갖고, 학술토론을 하고, 해보세요, 애국운동 하더라도, 갑자기, 한번 그런 분들 강사로 끌어들여 보세요, 달라지잖아요, 우리 보수 꼴통의 프레임이, 그래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선상에서, 한 알타이 문화권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 굉장히 막연한 거지만, 저는 이쪽 분야에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워낙 문화를 좋아하고,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장학금을 받아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역사학위에요, 문화에 초점을 맡은, 통일 역사학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동부가 어느 재단의, 이사장님인데, 전화통화를 3시간 말을 했어요, 서로 간에 코드가 맞으면요, 얘기가 막 불이 튀는 거예요, 아, 복사님이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좋은 걸 통해서, 정말 세계 속에, 가장 못하는 정치 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류, 통일 쪽의 비전을 맡아서, 우리 국격이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탱크탱크를, 크고 작은 탱크탱크를 만들어서, 국민의식을 좀 선진화시키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 헬더카마라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대주교가 한 말, 뭐 이 말이, 징기스칸의 말이다, 누구 말이다, 뭐 별의별 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가장 정확한, 그 말을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 번이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한 수, 꿈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꿈을, 비전을, 시어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꾸는 꿈은, 뭐예요, 리알티, 현실이다, 이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정치권에, 박수구대만 전략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 생각을 바꿔서, 우리 자신이, 이만한 잠재력, 가치 있는 걸, 띵크댕크를 만들어서, 국민의식, 좌빨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손자들, 책임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서, 한국 국민이, 전세계 1등 가는 국민 만드는데, 우리 단체도, 나도, 이왕이면, 태극기 운동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는 태극기 운동 좀 내려놓고, 탱크탱크 운동을 통해서, 좀 자식들에게, 야, 나 우리나라에 대한 혼란 시대에, 태극기도 들었고, 우리나라의 의식을 좀 선진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 했다라고, 자랑스러운, 그 인생 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